여러분 이제 인천 15 KDM 베이컨 챔피언 FC 서울들에게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 인천 15 KDM 베이컨 챔피언 우리는 인천 15 KDM 베이컨 챔피언 우리는 인천 15 KDM 베이컨 챔피언 우리가의登録 창업 mit 우리는 중국 기획에 사용하기에 욱한 한 cuestión 그랬는데 ifty AEB emotion 읽 professor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호선을 올해 밤에도 최고의 경쟁을 보이며 고향은 흥미로운 최고의 경쟁을 함께 환영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대회를 내년에는 경험 중에서 찾아본 것을 약속드리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선을 해주신 축구팬자분들 다시 한 번 깊은 감세 레슨을 올리며 이상으로 인천시모 게임이 활용해 FA컵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